멀리에는 뭐가 있는 걸까? 응! 좋아! 오늘도 날씨는 피쳐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 여러 학원가의 규루회를 가지며 성장 저 자신ichen 타면 certificate Basil 벌써 Dot 계속 성장하고 있어 완성은 없어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만 있을 더 재미있는 실험을 할 선생님 덕분에 또 강해졌습니다 성장한 것 같아 이것도 더욱 멋진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 더욱 열심히 할게요 성과를 보여줄 찬스 기다리고 있었다구요 시즈코는요 선생님이 시즈코를 아껴주셔서 역시 선생님과 있을 때는 기후 가능하다면 전자만큼 강해지고 싶어 지금의 이 비보이 말로 잘 피어내셨 감사합니다 선생님 누구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까지 더 강해진 느낌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진다 안좋다고 아직 성장기니까 앞으로도 커질 거야 고마워 선생님 앞으로도 이걸로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될까 고마워 하고 가족argent 너도 거 공간 matrix Dragon 모델 하나 시간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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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시간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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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